KG에 올라와 있는 두 파이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루커너 신장 178cm 체중 84kg 28승 6무 27패 알블로드 소속 아이러 맨 일본 격투기 레전드 재팬 사쿠라이 류탄 일본의 레전드 파이터 베테랑 오브 베테랑 사쿠라이 류탄입니다. 레드코너 신장 177cm 체중 84kg 10전 발생 2패 AFC, TSG, 하바스 MMA 소속 대한민국의 인크레더블 대한민국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챔피언 소개합니다. 고 석현 전 AFC 미들급 챔피언 대한민국의 인크레더블 고 석현입니다. 자, 이 경기 MMA 5분 3라운드 1라운드 연장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김수훈 심판이 합격했습니다. 미들급 통합 타이틀전입니다. 벨트가 반짝반짝거리네요. 금빛과 은빛 두 벨트를 모두 가져갈 사나이는 누가 될지 사쿠라이 류탄과 고 석현 고 석현과 사쿠라이 류탄의 오늘 마지막 승부 통합 타이틀전 이제 출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쿠라이 류탄 선수는 나이도 나이인데 미들급이 맞나 싶을 정도로 체격이 커요. 피지컬이 놀랍습니다. 두 선수 모두 전의를 불태우는 눈빛을 주고받았고요. 오늘 경기 김승훈 심판이 주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늘의 메인 이벤트 통합 타이틀전 사쿠라이 류탄과 고 석현 고 석현과 사쿠라이 류탄의 1라운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이팅! 변칙적이에요 고 석현 고 석현 잽을 천천히 날리고 있는데 페인트 많이 뿌려주고 있습니다. 거리 조절 중 가도 노력하고 있죠. 사쿠라이 류탄 선수 피해냈습니다 고 석현 페인트 섞어주고 있어요 사쿠라이 류탄 수반 탐색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레그킥 바디킥 지금 고 석현 선수는 탐색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대방 바닛 캐치하면서 할만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면서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있죠. 피해냈고 라이트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어휴! 고 석현 파이킥 바디쪽으로 자신감 완전히 붙었죠? 레프트 들어가고 상대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하이킥 라이트 다시 한 번 라이트 사쿠라이루타 선수는 뭔가 지키려고 마음을 잡고 있는데 고석현 선수의 공격이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거든요 틈을 두지 않고 있는 고석현입니다 사쿠라이루타 선수가 케이지로 몰려서 발을 붙여놓은 게 거리 싸움에서 우위를 점화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저렇게 거리 때문에 케이지를 스스로 가서 거기서 발을 붙여놓고 뭔가를 지키는 싸움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러면 또 위기가 나오죠 네 그런데 고석현 선수가 당황하게 크게 달려들지 않고 차곡차곡차곡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사쿠라이루타 선수가 조금씩 공격을 쏴 나가고 있습니다 원투 계속해서 쏟아붓고 있는 고석현 사쿠라이루타 도 한 차례 라이크를 시도해봤습니다 케이지를 몰면서요 앞선과 뒷선 그리고 킥의 조화가 좋습니다 이미 사쿠라이루타의 얼굴에는 유혈이 낭자고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예상을 하신대로 지금 경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석현 선수 얼굴에서도 굉장히 너유로움이 보입니다 네 전혀 위기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경기를 주도하고 있고요 아 두손 타이밍 너무 좋습니다 앞손으로 그리고 뒷선 네 그리고 출혈 때문에 지금 출혈이 많이 심했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일방적으로 절반이 훌쩍 지나갔는데 지금까지는 완벽하게 몰아붙이고 있었던 고석현이었습니다 출혈을 지혈해 보면서 상태도 확인해 보고 있는 사쿠라이루타입니다 좀 어 사쿠라이루타 선수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고석현 선수가 큰 위기 없이 공기를 무난하게 가져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고석현 선수는 이미 승자의 기운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렇게 몸 섞어보면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어 공방을 좀 몇 번 섞어보면 알죠 사실 네 뭐 공기가 끝나지 않아도 선수로서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느끼는 순간이 딱 있잖아요 네 몸에서 보통 오는 그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이 있죠 고석현은 그런 것을 마음껏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사쿠라이루타 선수는 노장이시니까 좀 더 상대의 빈틈을 공략하면서 차가차가 해나가야 되는데 고석현 선수가 막 중심을 무너뜨리지 급하거나 아니면은 공격을 노출하는 상대를 살려주거나 그런 레벨이 안가서 선수는 계속 공격을 차가차가 쌓아나가면서 사쿠라이루타 선수는 길을 찾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그 길을 찾는 길 중에 자꾸자꾸 공격을 허용시키고 네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또 링 아나운서 이야기 들어보니깐 자체 잘못하면 이러고 경기가 끝이 날 수도 있다고 닥터스톱으로 네 계속해서 출혈 상태에 또 스쿠라이루타의 앞면 상태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앞서 차돌 해설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닥터스톱으로 이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다라는 아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메인 이벤트고 그렇죠 통합 타이틀전인 만큼 또 제3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하이킥이 초반부터 제대로 들어갔어요 뭐 당연히 네 격투기 팬이나 시청자 입장으로서는 아쉽긴 하지만 선수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당연히 아 프라인리킥 이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아 진짜 저 순간적인 아까 김정혜설 의원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 발이 붙어있는 타이밍 가드를 견고하게 하는 타이밍을 고석현 선수가 제대로 캐치를 하고 그 틈이 보일 때마다 이제 큰 공격을 때려 놓지 않습니까 네 저런게 이제 누적이 되니까 사쿠라이루타 선수도 가만히 있기 굉장히 부담스러워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수를 또 유발하게 되고 또 빈틈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심리전에서 고석현 선수가 또 위를 점할 수 있게 되죠 네 지금 고석현 선수 얼굴에 피가 좀 묻어 있었는데 저 피 고석현 선수의 피가 아닙니다 그쵸 네 일단은 계속해서 지혈을 하면서 스쿠라이루타 선수 자 계속해서 자 계속해서 답답했지만 이러셨는데요 경기를 진행하겠습니다 경기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스쿠라이루타 회복했고 다시 한번 고석현과의 승부를 펼칩니다 자 양선수에게 다시 회복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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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그 리듬 타는 타이밍에도 카운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앞손 미드킹 미끄러지는 장면 순식간에 승을 타고 있는 사쿠라이 리우타 역시 레전드 레전드네요 조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석현 곧바로 빠져나왔습니다 무지는 사실 못했고요 가즈 내리면서 리듬 타는 게 불안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앞서 누적됐었던 데미지가 분명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하이킥 그리고 앞손을 섞어보고 있는 사쿠라이 리우타 네 뒷손 노리고 있습니다 계속 앞발 먹어주면서 1라운드 1분 남아있습니다 치열한 난타전 달라붙는 2명 사쿠라이 리우타 선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해야 돼요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을 이끌어가야 되고 난타전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고석현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 거리에서 싸움이 되는데 굳이 저런 진흙탕 싸움이 응해질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고석현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몰아넣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눈 쪽 출혈이 심하게 됐기 때문에 경기가 또다시 멈춥니다 이번에는 눈가가 화면보니까 더 이상 경기를 치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닥터에게서 사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고개를 젖지 않았나요? 네 안된다고 네 앞서 이미 한 차례 코 쪽 출혈로 인해서 경기가 멈췄었던 상황 지금 눈 쪽 출혈이 있는 사쿠라이 리우타입니다 거리 공방에서 고석현 선수가 계속 타격 타이밍을 잡아냈고 사쿠라이 리우타 선수가 기존의 다른 시합들 보면 저렇게 견뎌 가면서 거리를 줄여내면서 상대 빈틈들을 잡아냈었거든요 그런데 고석현 선수는 그 빈틈을 허용을 내주지 않으면서 계속 공격을 성경시키니까 공격들이 누적이 돼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석현 선수가 쉽게 얘기해서 틈이 없었네요 네 그 저런 식의 가드를 올리면서 약간 약간 빈틈을 누르면서 압박하는 공방을 할 때 공격을 늦추거나 아니면 좀 큰 공격을 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빈틈을 어떤 요소들을 내줬을 때 그걸 잡아먹는데 지금 적절하게 계속 공격을 앞선 디스톡킥을 섞어줬고 발을 붙었으면 큰 공격을 섞어줬고 압박감도 심어줬고 그런 운영들이 계속 차곡차곡 쌓여서 사실은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기가 수속될 수 있을지 아직까지 경기는 끝나진 않았습니다 지속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일단 상처를 계속 지혈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긴 한데 공사들 표정은 좀 어둡긴 합니다 지금 두 단체 대표님들이 케이집에 올라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중계석에서는 사쿠라의 류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다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쉽지 않을 정도로 경기를 좀 정든 모습으로 나갔습니다 그렇죠 강제로 이제 경기를 진행했다가 큰 사고가 나면 더욱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히트와 AFC 대표 자 우리 사쿠라의 류타 선수의 의지가 굉장합니다 최고의 연령들을 불구하고 길동의 장신이 길동의 경기기 위해 세포라의 류타 선수의 의지가 굉장합니다 다시 이어지게 다시 이어지게 경로의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네요 네 어 그리고 갑자기 공격적으로 병력이 많은 사쿠라의 류타예요 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돌진하고 있습니다 네 상처가 이미 많이 났기 때문에 정타를 더 허용하면 미래가 없어요 지금 네 이제 사쿠라의 류타는 한 방에 끝내야겠죠 맞습니다 본인도 그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1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튀치도 1라운드 종료까지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요 고석현 선수 스탠스 와이드하게 잡고 스태프 계속 밟고 있죠 무례하지 않고 있어요 네 이대로 철도만표 이도 많았지만 1라운드 종료까지 1라운드 종료 2라운드 종료 아 우리 2라운드 종료 2라운드 종료 3라운드 종료 2라운드 종료 3라운드 종료 3라운드 종료 지금 2라운드 종료 2라운드 종료 2라운드 종료 2라운드 종료 3라운드 종료 거의 막 있었거든요. 거의 아마 그런 시합에서 틀어왔습니다. 초반 헬멧키트도 따라서 들어간 것들이 적절한 것 같아요. 저런 류의 분위기, 바리브 디스처럼 한 곡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의 극탄은 이번 컨텐츠 하나는 의지, 의지, 의지 정말 극탄을 모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군대였다는 사실 그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두 나라의 정신이 다닐 때 두 나라의 타이틀이 다닐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투신은 불태우지 않나 추측을 해봅니다. 두 선수 모두 오늘 경기에서 만약 패배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패배뿐만 아니라 자기 국가의 패배라고 여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나라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그런 프라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는 1라운드에서 멈추지 않고 2라운드까지 가게 됐습니다. 고석표는 이미 2라운드 준비를 마쳤는데요. 반대쪽 블루코너에 스쿠라이 류타가 스쿠라이 류타 선수가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1분이 훌쩍 넘었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일단 의지와 함께 1라운드는 끝마쳤는데요. 2라운드도 일단 준비하고 있습니다. 2라운드를 함께 많이 했습니다. 많이 망가졌지만 개선을 다합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레전드 파이터가 아니네요. 존경스럽습니다. 3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2라운드 오우 들어갈랑 말랑 수싸움도 너무 잘해주고 있구요. 교육 조절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스탠스만 봐도 고석표는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붙어버리는 시도 셰프라이 류타 오우 레프트 제대로 들어갔어요. 바깥발 스텝을 먹어주면서 뒷손 정타가 쌓이면 쌓일수록 사쿠라이 류타 선수 앞면에 대미지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구요. 계속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고석표 입니다. 레프트 아 경기가 끝날 뻔했습니다 지금. 아 더이상 경기 지내버렸습니다. 고석현 이렇게 압도적인 경기를 통해서 두 나라의 챔피언 벨트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렇죠. 경기 말리는게 맞죠 이거는. 하지만 고석현 선수의 승리 소식 또 챔피언 등록 소식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넘는 수 없습니다. 또 스프라인 밑에 없지만. 탄력을 이기 AFC 히트 윙은 더 막혀있는데요. 역시 트레이닝을 하네요. 고석현 선수 타격 이용을. 울림픽에. 트진을 보이듯. 상대 타이밍을. 상대 타이밍을. 정보 참고가 공격을. 안타까우면서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속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라운드. 56초. F.E. 스탁에 의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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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석현 선수와. 이민권 공합 장수전. 챔피언도. 든든합니다. 기온 작업. 미국 스프라인. 양폭에서. ن leader. 지금 리듬의 승 being. 이사 지낸 기온. 셔펜의 승. LVM의 승. Q.MN Buff. Q2. QMN Buff. QMN Buff. QMN Buff. 바짝 빛나고 있는 보석현 자 이렇게 보석현이 이제는 히트의 미들끝 챔피언까지 등록을 했습니다 보석현 선수 아마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앞으로 나라의 공통의 챔피언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 아닙니까? 네 이렇게 보석현이 우리나라 MC 12대회에서 미들끝 챔피언에 올라간 곳에 이어서 히트의 미들끝 챔피언까지 사쿠라이르타의 챔피언베리팀을 완벽하게 빼앗아 왔습니다 저희 아이렌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너무 깔끔했어요 해소될 것도 없습니다 사실 네, 너무 잘해가지고 우승현 선수가 그냥 잘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차곡차곡 공격을 넣고 거리를 흐트러뜨리고 타이밍을 흐트리면서 차곡차곡 공격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레프스탑의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는 이미 예견된가였습니다 사실 2라운드 그 구상 타이밍에 경기가 끝나고 있어 아, 승리의 경기 차곡차곡 네, 차곡차곡 아, 오늘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멋진 경기가 이루어진 이유 여러분과 살아계신 하나의 나라의 경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진짜 버티시고 강하실지 몰랐는데 끝까지 해주셔가지고 좋은 공기가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대단하고 리스프한 경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반대로 제가 어, 리턴소스와 경기를 하게 된다면 리턴소스했던 그 전점들과 경원들이 내한테 실려지게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리터 선수와 경기를 희망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대의 전적이 나의 실력으로 투수가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구요. 이제 두 단체의 통합 유젠스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좀 많이 기대야되는데 전혀 유젠스 챔피언이 되었기 때문에 유젠스 선수를 또 도와를 했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좀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 속에서 오늘 경기했던 상대보다 더 강한 상대랑 붙는다고 배경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단계가씩 올라갈수록 더 강한 상대가 가게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경기는 아직 정확하게 끈적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들어온 대로 저는 경기를 준다고 도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단체 통합 타입을 전해서 한 번의 실패의 보기를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쉬울 수 있었을텐데 오늘은 어떤지 기분이 좀 좋았을까요? 솔직히 경기를 생각하면 솔직히 트라우마하니 트라우마인데 경기 들어오기 전에도 속 생각을 했습니다. 실수하지 마자. 실수하지 마자. 실수하지 마자. 실수하지 마자. 계속 마음을 붙잡고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챔피언이었어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은지 챔피언이 통합 타입이 됐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그냥 저희 팀은 항상 너무 먼 미래를 보다기보단 그냥 오늘 하루 정말 강하게 훈련하고 그냥 하루에 그냥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저희 팀 모두가 계속해서 좋은 연승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비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팀 성공 그리고 하바스 MMA 덕분에 또 한일전 최종 스코어가 승리로 끝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감사한 분들 두 체급이니까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대회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끔 만들어주신 우리 AFC 박호준 대표님 그리고 이민영 이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대장님 이증 대표님께 정말 감사한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 철인치로 우리 철인치로라는 치킨 브랜드 대표님들 현석이 형, 영술이 형, 현승이 형, 익현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옛날부터 알아온 우리 꽃파는 총각 대표님 김태지 대표님께 너무 감사한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별식당 이경만 지구 회장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리고 제일 열심히 든든하게 훈련시켜주시는 우리 정원 형님 그리고 옆에서 묵묵하게 도와주는 동현 형님 그리고 우리 하바스 식구 종환 형님 그리고 밑에 선수부 친구들 너무 잘 따라서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또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율아, 성유라, 지율아, 삼촌 이겼다. 네, 알겠습니다. 또 멋진 삼촌이었고요. 또 한 분 더. 아시아 미들급 챔피언은 고석현 선수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더욱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 고석현! 이렇게 이제 아시아 미들급 챔피언으로 등극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인크레더블 고석현의 인터뷰를 만나보았습니다. 이렇게 파이널 매치까지 대한민국의 승리로 끝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한일전 최종 스코어 6대2로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경기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예언한 대로 너무 화끈하거나 재미있었어요. 네, 그래서 숙양가능을 모르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절반 이상이 TKO 또는 KO 승리로 끝나면서 더더욱이 팬분들도 많이 원하셨을 화끈한 경기가 오늘 8경기 내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재형 해설위원은 좀 어떠셨나요? 네, 저희도 오늘 경기 내용을 딱 봤을 때 경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국 선수, 한국 MMA 수준을 증명시킨 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선수를 모두 잘 쌓고 많이 성장을...